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5월 30자 기사입니다. 러 본토 타격 허용 주장에 미국의 국무장관 피로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29일 현지시간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지원 조건이 상황에 따라 적응하고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이제 러시아가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면 그 러시아 본토도 공격하겠다는 거죠.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공격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미국이 필요한 만큼 적응하고 조정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바로는 러시아 본토 타격론을 미국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시상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 그 쌈이 커지면 안 되죠. 그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해 서방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황이 악화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제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잇따르고 있어요.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만 하지 자기 나라에는 총알 하나로 안 날아오게 안전하니까 다 하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갖다 때려야 된다는 거죠.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적응 및 조정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정확히 그렇다고 제차 밝혔습니다. 미국이 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때려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경청하고 배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결정하고 있다고 붙여 붙였습니다. AFP 통신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금지하는 조건을 바꾼다고 밝힌 건 아니지만 요구에 수용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공격하면 나 반대 안 할 거야. 이런 식이죠. 블링컨 장관은 전날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일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보다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이제 전장에 공급되고 있다면서 전선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미국이나 우방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국한해야지 주변국으로 분풀이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면 전쟁을 키우면 키울수록 인류의 종말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는 인내하며 대화하고 지구 인류 종말을 치닫는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고 나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러 본토 타격 허용 주장에 미 국무장관 피로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